어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민hp님의 꿀잼 만화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어이구 어이구 우리 꿀귀우미 포지따 어 뭐야 잠깐만 저 신발보고 나 대인진 줄 알았는데 저 키웠네 어 아니 저기 아 나랑 놀지 않을.. 뭐야 부시돌로 써버리네 에잇 어 갑자기 찔러서 포지따 이 자식 친구인 줄 알았더만 아니었네 오우 참지 못한 척키 바로 짱돌 날려버리고 그거를 지나가다 본 가츠 포지따 괜찮니 너 이 녀석 어허 오우 노 오우 자 일단 포테일 때문에isel 오우 뒤에서 노리는 각종 유명 괴물들 총 출동합니다 쑝싹 일단은 썰어놓으면 무조건 반갈죽이네 여기는 와우 같이 저 기술 쓸 때가 제일 멋있더라 어? 어? 해니와이스 변신 찹 오오오오오오 거기다가 저...뭐야 뭔 기술이야? 오오오! 은행앞아 곧 붙인다! 정신차리기 했어요 기절당했는데 자 버스컷 모드 온 피의 숙청이 시간이다 쓱싹 어우야 오오오 어디까지 날려 와 징그러워 혓바닥 바로 헤쳐주고 와 노 페니와인즈 컷 한편 다른세상의 체인소맨 이번엔 체인소맨 vs 도어증 괴물들인가요? 야 나 스크리치 내 눈을 봐 아냐 죽어라 워 워 오예 스크리치 불쌍해 오오오 엠부시는 조금 빡세지 러쉬의 진화 형태라고 거의 한 번 갔다가 아 끝난줄 알았지 이번엔 러쉬의 공격이에요 엠부시도 오고요 아 이제까지 흠 네 내 공격수를 막아봐라 아 아 자 거기에다가 아이즈의 눈깔로 하하하 아주 맛나게 지져줍시다 순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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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홀트에 유령 전기공격까지 이를 지켜보고 있던 파워 댕지 구해줘야지 그렇지 자 한쪽씩 맡아가지고 러시 뚜드려 패고 엠부시 컷 이야 나 엠부시가 죽는 모습 처음 봐 파워가 하지만 러시한테 조금 약간 고전주는데요 러시 팔이 있었어 안돼 파워 멋지다 찐친소 맨 온 자 일단은 파워를 불러와서 피해의 악마로 변신시킵니다 내 본모습이 싹 피해의 악마로 본 변함 파워 상당히 강력합니다 어우 러시 그대로 컷 나이스 하지만 또 갇혀버려요 야 근데 유령이라서 오 유령도 조각조각 잘나오나 아 아까부터 아이즈 좀 성가셨거든요 에라이 자 시크가 왔다 시크 이즈 커밍 자 그 장면 안되죠 시크 일단은 눈이 빨개가지고 상당히 좀 강화된 슈퍼 시크 같은데 오오오 파워 끌고 가지마 어어어어어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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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활약할 때야 야 이 둘의 콤비 완벽한데 근데 대신에 일단은 지금 파워가 살짝 당해버렸어요 에라잇 으음 아 어 어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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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이 없구만 그냥 오오 자 피규어는 어떻게 상대할래 피규어는 눈도 없거든 자 끝판왕과 만났습니다 푸쉬 오 더 커져 어디까지 커져 하하 하하 누루루루루 미끄럼틀 재밌쥬 우리 파워 먹지마 으아아아아아아아앜 쑤 샥 샥 샥 샥 어우 찐쳐 이소맨 브이아스 슈퍼패교 과연 최후의 승자는? 어우 이거 이거 뭐 순 덩지만 컬지 거의 뭐 진격이 거의 느낌이구만 어우야 이렇게 쉽게 지는거 맞아? 어? 파워 살았자용 자 그 다음에 또 와 소닉 EXE VS 도어즈들이야? 지구매링 우리 스크린치 잡아라 가지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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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귀신 VS 괴물 괴물 괴물들 괴물이네요 예 오 야야야 소닉 EX 이렇게 나오니까 멋있는데? 도어즈 프렌즈들 총 출동 2 가라 총 출동 2 가라 아리맙진 meow 탈바버렷 union 어어어 어어어 이루와! 이루와! 지옥으로 가르라! 지옥의 퐁인 차라랑 뭐야 어디로 떨어지는거야? 나의 새끼 온걸 환영한다! 잘가고 이루와 이루와봐 이루와봐 이루와! 그대로 내려찍고 오우야 엠베씨가 이렇게 쉽게 당해도 되나? 뭐야 제일 쩌린 스크린치가 아직 살아있었어? 너너너부터 성가셨다 이 녀석 날려버린 다음에 으으 고스노치 사라! 자 조금 더 우리 한 번 판을 키워서 강화해서 놀아보자고! 눈깔 빔! 뭐 아! 욕으로 당해 아직 깊지않아 이루와 아이야 아아아아악 어허허 뭐만 하면 내 눈 뽑아가 자꾸 어? 아우! 호... 어 뭐야 홀트를 잊지않아 와우 피규어 등장하자마자 불타유 잘가세요 잘가세요 고맙습니다